안녕하십니까 박사옵니다. 몰도바 키시나오 공항입니다. 몰도바 가가우즈 자치주 수장 예프게니아 굿줄이 입국장에 들어오자 500명의 군중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환영합니다. 가가우즈 자치주는 몰도바 남쪽에는 신 러시아 지역입니다. 몰도바에는 트랜스니스트리아 말고도 마야산드 정권에서 향하는 가가우즈아 자치주도 있습니다. 예프게니아 굿줄은 1986년생의 젊은 리더입니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가진 정치입니다. 그녀는 소치 시리우스에서 열렸던 세계 청소년 축제에 참가한 뒤 귀국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소치 시리우스의 축제는 아주 유익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청년들과 어울리고 이름조차 생소한 가가우즈아 자치주를 알릴 좋은 교회였습니다. 예프게니아 굿줄은 소치 시리우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그녀는 푸틴 대통령에게 마야산드의 몰도바 정권이 가가우즈아주에 대해 정치, 경제적으로 괴롭힌다고 호소했습니다. 친러 지역이라는 이유로 못살게 군다고 일러바쳤습니다. 그녀는 텔레그램에 민족 이익을 위한 가가우즈아 시민들의 입장에 대해 몰도바 정권이 불법적 탄압을 한다는 사실을 푸틴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크렘린은 푸틴 대통령이 세계 청소년 축제 사이드라인에서 예프게니아 굿줄과 만나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은 굿줄에게 있어 호신 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예프게니아 굿줄은 소치에서 러시아 대통령실 행정부실장 세르기 키리엔코와도 만났습니다. 그녀는 소치에서 크라스노다르 지역 인사와도 만나는 등 시간을 쪼개가며 러시아 정관계 인사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러자 몰도바의 마야산드는 굿줄이 귀국하는 대로 체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몰도바 검찰청도 그녀를 형사사건으로 기소해 잡아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굿줄이 키시나오 공항에 도착해 500명의 군중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자 그 기세에 눌려버렸습니다. 보안군을 공항에 배치했지만 결국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푸틴 대통령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체포하기가 겁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프게니아 굿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긁어부스러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키시나오 공항에 굿줄이 도착하는 장면을 지켜본 전세계인들은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가가우지아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소위 문명화된 파시즘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트란스니스트리아만 알았지 가가우지아에 친 러시아 인구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는 반응이 쇄도했습니다. 그러면 몰두바라는 나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몰두바인의 대다수는 나라가 빈꾼원 관계로 유럽연합 가입에는 찬성하지만 대다수는 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토롤 개발사회 이니시아티브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나토 가입에는 55.4%가 반대, 2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유럽연합 가입에는 찬성이 54.5%, 반대가 30.5%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지스탄 등을 포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41.5%로 만만치 않습니다. 우크라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위치한 인구 260만명의 작은 나라 몰두바는 2020년 마야산두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뚜렷한 친서방 노선을 취했습니다. 키시나우 당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와의 분쟁이 발발한 이후 우크라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지난해부터는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몰두바가 무슨 제재를 할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에 대한 충성심의 대가로 2022년에는 가입 후보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야산두는 올가을 유럽연합 가입을 묻는 국민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마이단 직전 우크라나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두바 헌법에는 중립조항이 있어 유럽연합은 무방하지만 나토 가입은 곤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토는 몰두바를 슬슬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크는 몰두바가 나토와 긴밀할수록 유럽연합 가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미할 갈루진 러시아 의무차관은 나토가 정기적으로 몰두바에 하드웨어, 드론, 보병장비 등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위협이란 터무니없는 구슬로 헌법상 중립국인 몰두바를 나토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소치 국제청소년축제를 통해 러시의 진면목을 알리는 데 크게 성공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세계 젊은이와 소통하는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치념 푸드쇼의 메시지에 함께 미래를 시작하자는 대담 프로그램에서 푸틴 대통령은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예술을 전공한다는 한 이태리 청년은 고향인 나폴리에서 너스터옙스키 벽화를 그렸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있다면서 집단 서방의 문화취소 행위과 도를 넘었다고 토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청년축제에 간다고 하니 다들 러시아 선전 행사라면서 반대했는데 정작 와사본이 선전이 아닌 누르지바 우회 행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태리 청년은 또 돈바스를 직접 방문해 젤렌시키 정권이 그들에 관한 행위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문화교류에는 국경이 없다면서 청년을 칭산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통일의 영웅 가리발디를 언급하면서 돈바스 사태를 계기로 지금 러시아도 민족통합의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한 청년은 러시아가 아프리카에는 어머니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면서 멘토가 돼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따가 꼭 자신과 함께 사진을 찍자고도 했습니다. 청년의 이 말에 관중들은 박장대소였습니다.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마냥 좋다는 말에 모두들 즐거워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파안대소하며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에 머물고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워 고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유능한 인재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지금까지는 집단서방의 핍박으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국제진사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세계 청소년 축제 막간에 참가자들과 사진 찍기에 바빴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과 일일이 포즈를 취해주면서도 전혀 귀찮은 내색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인정, 국적의 청소년들이 모두 자식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에게 푸틴 대통령은 푸근하고 자상한 할아버지, 스승 같은 면모였습니다. 이런 모습의 전쟁광, 독재자란 억지 프레임은 깨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청소년들은 푸틴과 러시아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